저는 그냥 밥 먹으려구요 네 오늘 아 그리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을 성재하게 준비를 해줬네요 성재하게 그럼 저 그냥 먹을게요 오빠 머리 언제 밀어요? 저 이번 주말에 미뤄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저 앞에 치킨이 있어가지고 제 롤모델 먹는거냐구요? 어? 형 나도 다음달에 군대가 저도 제가 빡빡 미는 얼굴을 어 돌 되기 전까지 밖에 못봐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제가 빡빡 밀었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 중학생 때 한번 반삭은 해봤는데 반삭보다 더 짧은거 아니니까 그거는 귀엽겠죠 뭐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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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